넌 전국이 됐네 전국? 아니요 BTS처럼 머리였네 아니 그럼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머리한거야? 네 오늘 방금 왔어요 이쁘다 근데 나 힘이 없어 진짜 어지도 못 타고 너도 힘이 없어 너 마시라고 아 고맙습니다 그래 수능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냐? 네 응 뭐가 제일 후련해? 아니 후련한 것 보다는 약간 응 너무 막 갑자기 끝난 것 같아가지고 응 뜬금없이 그냥 막 이러다가 네 할게 없지 네 응 소감을 말해봐 응 어 저 수능 쳤는데도 뭐라 해야 되지? 친구 같다고 하지 않았다 해야 되나? 응 그니까 끝나고 나서도 응 당일날 끝나고 나서도 그곳 밖에 나오는 부인님들 서 계시잖아요 응 그때 막 엄마 아빠 안아주시는데도 이게 수능 치고 온건가? 이렇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근데 현실감이 잘 안 느껴지지 너무 막 갑자기 끝나버리는데 응 주변은 되게 반응이 극명하게 딱 응 수능 전후로 달라졌는데 응 저는 뭔가 계속 뭐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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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잠도 잠 안 될 것 같고 네 네 자꾸 일어나더라고 일곱시 반에 잠 응 그게 어 내가 옛날에 나야가라 폭포 한 적 있었거든 미국 있을 때 공부하다가 근데 앞에 나야가라 폭포가 폭파 흐르는데도 이게 내가 나야가라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걸 잘 못 느낄 정도 이게 너무 거대하는 뭐 그런데 개념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진짜로 내가 보고 있는 건지 지나보면은 그 시간들이 보이지만 지금은 아마 지금도 잘 못 느껴? 노니까 좀 이제 즐감해야돼 하하하 놀아본적이 없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제대로 놀아본적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뭐 지금은 제대로 놀고 있어? 네 노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놀아야 될 것 같아 하하하하 어형무형 놀다 보면 그냥 후딱 없어져 버릴 것 같아 시간이 응 그러다가 또 군대가 되잖아 네 군대가고 또 제대하고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진짜 금방이다 난 뭐 그런거 보다도 일단은 인터뷰를 따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거 아 고3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게 뭐냐 저는 솔직히 고3 동안은 안 힘들었어요 고2의 고2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3보다는 이 얘기를 듣고 싶어 고2가 정말 너무 몸이 건조하고 아무것도 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수능 1년 뒤에 있는 그 암흑기 같은 그런 시간들 얘기해봐 딱히 암흑기라고 느낀건 아니었는데 이거는 일단 공부쪽으로는 수학에 엄청나게 힘을 쏟은 해가 고2 때였는데 진짜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를 하면은 거의 한 6 7시간 이상씩은 수학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치지양도 엄청 많이 풀고 그러긴 하는데 딱 정체가 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계상황? 그러니까 그런 양치기나 뭐 그런 양치기 정도로는 이제 더이상 진전이 없는 수준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다음 단계 마지막 면문제를 맞추는 데까지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거 그 방법을 찾는게 공부적으로는 좀 힘들었었고 사실 수학은 좀 패바람 머리가 필요한데 아이큐멘트인데? 제가 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었냐? 네 어떻게? 어떻게 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어느 순간 넘어있더라고 네 리체가 말하는 위보민시가 되었네 맞아요 그게 이게 한 단계 올라가서 쭉 굉장히 오래가 그리고 오래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 다음 단계까지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 근데 거의 끝났을 때 쯤에 사람들은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게 그 때문인데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있다가 또 그 다음 순식간에 넘어가고 이런게 있는데 수학을 넘어갔구나 결국에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어?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제가 선행을 아예 안 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아예 안 다녀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라도 학원을 좀 다녀야겠다 싶어서 간거였고 학생고를 됐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고1 때 실력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제 눈에는 일단 상위권 학생들 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고1 6월 달에 60점 맞았거든요 모의고사를 그때 이제 편타가 네 너무 막 충격적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그렇게 안 해놨어? 저는 나를 했다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되지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면 그때를 자습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자습 커리큘럼 같은 걸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로 이제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거 그 루틴을 익혔다 해야되나 자기 주도적인 루틴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공부보다는 이제 공부 방법이나 습관 같은 거를 좀 배워서 그랬던 거 그랬던 게 있는 거 같고 근데 그때 그 아버님이 해주셨던 그 스케줄에 맞는 패턴 같은 것들이 이제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되었어? 네 고3 때 그게 그렇지 그게 자기 주도라는 거 그래서? 그래서 이제 수학은 이제 일단은 절대적인 양을 먼저 채운 다음에 뭘 킬러를 따로 공부를 하든 막 내만의 방법을 세우든 해야 될 거 같아서 양을 쳤구나 네 고2 때 막 고2 겨울방학 때 문제집 7번씩 불고 막 그랬거든요 일곱 권? 네 와 진짜 막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는 응 뭐 인강도 들어보고 응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씩 다 건드려 봤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가 아까 모교에서 치는 걸 항상 봤잖아 네 보면은 너는 모교에서 칠 때 내가 느낌에 그 보통 아이들은 모교에서 치면은 그냥 친다는 건데 너는 마치 전사가 된 것 같아 네 전투를 하는 것처럼 어 그냥 뭐 지우개와 종이를 들고 있지만 사실 사실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한쪽에는 정곤 방패를 들고 한쪽에는 어 이 무기를 들고 네 그렇게 막 덤벼드는 전사처럼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아 얘는 정신이 좀 특이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서 그러니까 어 내가 뭔지 알겠어 근데 아버님은 내가 알기 때문에 전반적인 쭉 흐름 같은 것들에 자기주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다가 어 어 이게 나중에는 그 상위권 애들 뭐 뭐 그 반이 뭐 무슨 반 월 월 과중반 네 걔들 넘어갔냐 네 어 근데 이게 실력적으로 넘어갔거든요 응 그게 객관적인 성적 지표로 드러나니까 그런거는 응 근데 제가 거기서 막 주춤했던 거는 응 고1 때 엄청 격차가 벌어진 거를 응 알고 나서 응 진짜 수능 치기 전까지도 응 시험을 잘 봤는데도 잘 봤으면 이게 과연 내 실력이 제대로 평가가 된 걸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응 못 보면 또 못 본 만큼 지금 또 내가 또 못하고 또 뒤쳐진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응 처음에 그 강한 인상이 너무 강하게 자리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능 끝까지도 얘네들한테 와 1학인데 현타가 엄청 왔구나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저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쭉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흐트러지니까 한 번 뭐 시험을 못 실물을 못 풀거나 잘 못 보거나 이러면 자꾸 저를 의심하게 되는 응 그게 어느정도 베이스로 자리잡아 있어서 응 자격지심이 생긴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자격지심이 그게 너한테 해가 되었냐 아니면 자격지심이라는 게 그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너한테 이득이 되었냐 최종적으로 봤을 땐 도움이 된 거 같아 옛날에 그 3년 전에 지금 이제 본과 아직 올라간다 모르겠네 옛과 2학년인 거 같은데 서울대 의대 간 본유라고 내가 말했잖아 만점 맞으네요 걔가 공부할 수 있는 그 그 그 5기 동기가 과거로 떨어진 거야 과거로 떨어지면서 과거 애들한테 느끼는 그 자격지심이 엄청났던 거야 걔는 그걸 이기겠다고 내가 못 갔지만 이기겠다고 결국은 수능 만점 나오고 그랬잖아 그게 너에게는 동기가 되었다면 내가 보기에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었던 거 같은 느낌이 들어 굉장히 많이 너는 고3 동안 그 이전 동안에 훈련을 많이 쌓아놓은 거 같아 수능 치기 전날 떨렸나 언제 수능 친다는 걸 느꼈어 사실 그게 없었냐 네 네 그냥 갔다 왔어 마치고서 수능 넌 별로 떨리진 않았겠네 떨리긴 떨렸는데 실감은 안 나더라고 떨리는 건 진짜 계속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떨린 적은 없었는데 문득문득 공부하다가 떨리더라 한 일주일 전부터 시험 치면서 너는 뭐 가라앉았겠지? 아 근데 이것도 과목보다 또 다른데 국어 때는 심장이 진짜 콩쾅 돼서 종이 치니까 그러니까 시작종이 너무 평상시처럼 치는 느낌이었어요 수능이라서 대단하게 막 딱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보신 각종 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일상적인 종이 그냥 치고 시험지를 넘기는 그 소리도 너무 일상적이고 그래서 이게 수능인가를 국어 때는 이게 수능이다 라는 걸 계속 막 떠올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국어를 망쳤어? 뭐 객관적인 걸로 봤을 때 그렇게 망한 거라고 하면 좀 욕먹 안 좋아하는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국어가 막판에 슬럼프가 왔어가지고 자신감을 올리던 중에 봐서 조금 조금 이게 10월까지 항상 1등급 맞았거든요 근데 수능날 2등급 맞았네 그래 영원 1등급이고 네 그 다음에 수학은? 1개 틀렸습니다 1등급이고 2, 1, 1 과탐은? 4탐 아 4탐은? 1, 2인데 2도 엄청 높은 2여갖고 응 합산점수하면 서울대 못가냐? 낮은과는 되더라구요 서울대 낮은과는 되고 근데 좀 그래도 낮은과보다는 한 단계 낮은 학교라도 높은과 네 연대? 네 좋아 연대 경제 경영? 네 경영 그 정도 아 떨린 것도 없었고 1교시, 2교시 이해 안 깼지든? 아니요 저는 국어 엄청 잘 본 줄 알았어요 많이 틀려도 두 개 틀린 것 같다고 막 생각을 했고 왜냐면 10분이 남았거든요 국어치는 근데 6월 모의고사 이후로 제가 밸런스가 좀 깨졌는데 국어 시험이 그때 이후로 연습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처음으로 10분이 남은 거였거든요 수능 당일날이 시간이 남았구나 국어가 그래서 저는 엄청 잘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2는 3이 이해 안 깼졌어? 2등? 2교시가? 아니요 수학도 자신감 없었고 저는 쉬웠거든요 근데 하나 아쉬웠던 거는 쉬어갖고 서른 문제 중에 29문제를 80분 동안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킬러 문제 하나를 20분 동안 풀었는데 결국에 안 돼가지고 그거 하나 틀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 영어는 시간 남든? 영어는 힘들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쯤 되니깐 약간 영어에 거리감을 두는 게 조금 느껴지던데 이게 진짜 수능 2주 전까지 엄청 잘 나왔었거든요 한 두 개씩 틀리고 어떤 걸 치더라도 근데 이제 막판에 한 3,4일 정도는 단어책 한 번씩 보고 하품의고사 하나씩 보고 하루에 이 정도만 그냥 시간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감이 확 떨어지더라고 응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는 상관없는 거 같아 그 추론의 감이라는 게 그게 필요한 거 같고 그렇다 국어를 네 어떻게 공부했어? 네 2등급이랑 응 상관없어 1등급 나오셨었으니까 일단 저는 학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국어학원에 국어학원에 무슨 도움을 받지 그래? 어 일단 고2 때까지 응 는 인강도 안 들었고 응 그냥 외산비 이런 거 대중적으로 유명한 책들 사서 응 한 번씩 풀어본 정도? 왜냐면은 국어공부가 그렇게 필요하고 응 공을 들어야 되는 과목인지 잘 몰랐어요 한 모금만 쉬어 네 국어는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국어는 안 오른다 어 국어는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 응 고1,2 때 잘 나오다 보니까 응 많이 틀려도 한 두 개 틀렸거든요 고1,2 모의고사는 고3권은 확 다르지 근데 사실 10월까지는 또 괜찮았어요 응 잘 나왔었는데 응 고1,2 때 잘 보다 보니까 고3 때 약간 처음 시작할 때는 국어의 뭐 국어가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과목이라던데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못 느껴서 그럼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데 저는 뭐 다른 뭐 읽는 기법 이런 거는 고3 때 배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고1,2 때까지 뭐 해야 돼요? 인강에서 배우는 방법론 이런 건 고3 때가 충분한 거 같고 응 책 많이 읽는 거 책 많이 읽는 거 고1, 고2 때는 시간이 없는 거 같고 응 진짜 중학교랑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게 저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응 뭘 읽었는데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자의는 아니지만 책방 가서 응 진짜 잡담 암관학교 낚신들으로 가서 네 고전은 고전은 이제 중학교 때 올라와서 몇 권 관심 있는 거 찾아 읽고 응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그냥 제가 찾아서 보고 싶다고 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제대로 파면은 어렵다고요 네 네 어쨌든 뭐 그때도 잘은 이해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놓은 게 응 글적인 구조 측면에서도 뭔가 내재되어 있는 거 같았고 응 내용적인 것도 응 그러니까 무내력을 길렸네 네 응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을 가르쳐도 글을 못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네 EBS 그 영어는 뭐 어차피 EBS는 전혀 뭐 그게 느껴지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는 EBS 세 권 안에서 지문이 좀 유사한 걸 느끼든? 네 일단 문학에서 저는 실모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풀었거든요 국어 연계 그거는 일단 수능특강 수능완성 강의는 일단 하나씩 한번 들어보고 응 그런 걸 풀다 보니까 뭐 주간지든 모의고사든 다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 같더라고 그리고 그런 걸 너무 바라고 들어가면 뭐라 해야 되지 실망감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은 나왔을 때 좋을 수는 있지만 안 나왔을 때 당황하면 안 되니까 와 근데 그래도 독서 제재 연계 이런 것도 막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나올 것 같다 이런 거는 자꾸 신경 안 써야지 안 써야지 하는데도 맞아요 그 이번에 내가 국어를 보니까 너무 범위가 이제는 종잡을 수가 없어 응 결국은 문해력을 기르는 게 좋고 EBS 질문에서 단편적으로 비슷한 질문이 나왔다고 어제가 근데 내가 그거 어제 얘기했지만 내년에 내가 국어를 가르쳤겠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국어샘이랑 나랑 이제 그 EBS 교재 비문한 게 문제를 안 풀어주고 오늘 문제를 푼 필요 없지 않나 이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 테마를 가지고 백그라운드 테마로 한번 붙어서 토론을 해보고 이 문장들에 대한 배경지식을 한번 쌓아보는 그런 인강을 조금 찍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? 아 저는 필요했어요 왜냐면 문학이야 강의 찍어주는 콘텐츠가 많으니까 골라서 들을 수 있고 한데 독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 해보려고 했는데도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독서가 비문학을 말하는 거지? 네네 나는 문학을 모르니까 비문학이 강하니까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너무 글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새끼들이 자 이제는 너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네 올라가는 고일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? 고일이요? 응 사실 고일은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해 뭐를 미리 말해준다고 해서 알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맞아 그래서 뭐 자만심을 얻든 뭐 충격을 얻든 일단 경험을 고일 때는 충분히 그래서 거기서 얻어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미리 알아서 미리 해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또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권한에 있든 권한에 있든 부유함에 있든 그걸 통해서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고이다 어차피 어차피 지네들이 알아서 이제 깔으면 깔고 그런 식이지만 고이는 정말 너무 말해줘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고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고2는 작지만 확실한 목표를 하나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진짜 미친 듯이 했거든요 고2 1년 동안 문과를 왔음에도 이과 애들이 저를 수학 가지고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고3 때 어차피 낙생에서? 네 저는 고2 때 수학만 잡자 소름이 있어 소름이 있어 그러니까 고2 때는 사실 지루할 수밖에 없고 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도 응 왜냐면 고2처럼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아 맞아 어쨌든 그래도 이뤄갈 고3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국수 국수 중에는 국수탐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진짜 자신 완전 뭐라 해야 되지 단단하게 만들고 어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2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한 목표를 잡아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오히려 더 활동적이 되고 뭔가를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느슨해지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거라고 올라가는 고3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고3들? 저도 너무 막 끝난 고3이라 이것들은 365일도 안 남았잖아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야 고3? 사실 처음엔 실감이 안 나는 거 같아 겨울방학 때 이전과 다르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저도 고3 올라왔을 때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이때까지 해왔던 거에 비해서 열심히 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때보다는 계속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최선을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사는 거 왜냐면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왜냐면 주변 경험자들 말이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때문에 휩쓸리기는 너무 쉽고 그냥 자기가 자기 거에 현재를 사는 거 근데 그게 진짜 힘든데 하루하루 최선 다하는 거? 네 근데 고3도 쉴 땐 쉬어야 되는 거 같아요 어떤 면에서? 저는 뭐 수능 한 30일 전에도 독서실 들어가게 한 30분 전에 노래방 한 번씩 갔다 오고 아 풀긴 푹 네 농구하고 점심시간에 맞아 저는 그랬거든요 왜냐면 학교를 가는데 너무 공부만 하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만이라도 이거 하면서 좀 놀고 그래야 또 뭐 그렇지 다시 하고 그게 현대인에게 투정부피반응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자꾸 중첩되고 있으면 그게 참 안 좋거든 풀어야 되는데 고3때는 풀기 힘들지만 짬짬이 내서 그걸 풀어나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놀면은 끝에 수능이 끝나고 났을 때 최선을 안 다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고 물어본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게 놀면은 물론 잘 봐서 너가 모르게 하겠지만 끝날 때 후회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놀고 놀고 해볼 거 다 해보면서도 수능이 어쨌든 가치점표를 채점하기 전에 저는 되게 뿌듯했거든요 1년이 그 노는 게 낭비가 절대 아니고 그렇지 그 노는 건 사실 노는 게 아니고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지 충분히 자기 딴에 뿌듯한 일련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응 그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노래방을 가라 그런 말이네 좋아 그래 이제 고3들은 그렇게 잘 해야 되는 거고 너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게 너는 신이 있다고 믿냐? 네 근데 그 신이 있다고 믿는 그 신에 대해서 누가 증명해보라면 증명할 수 있냐? 아니요 그렇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신을 증명하지 못했고 하지만 신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어 그럼? 확실히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경험한 게 일단 없고 제가 확 와닿게 경험한 게 없고 근데 어떻게 믿어? 일단 의지하는 거죠 단지 의지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? 아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신의 존재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어?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? 음성이라는 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너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? 저는 음성 이랬을 때 대부분 말로 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능 한 두 달 전부터 저는 고3부터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수능 한 두 달 전부터 찬양하는데 자꾸 울컥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게 그런 거 아닐까 왜냐면 가사들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서 너 안에서 무언가가 목표나 아니면 그 해야 되는 길 같은 게 떠오르든? 제가 아까 의지라고 말했던 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울컥거림이 왔을 때 단순히 막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의지가 되더라 거기에 버틸 수 있게 되더라 그거는 의존적인 네가 단지 누구한테라도 의존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그 네가 갖고 있던 종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그 의존에 대한 게 아닐까 일종의 편도체의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반응이 그리고 수능을 다가오고 누군가에 의존을 해야 되니깐 그 대상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은? 고3때는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했을 수도 있는데 수련회 이런 때 갔어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항상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능이니까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 수능의 무게감 어른들은 근데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제가 많이 오래 살진 않았지만 어떤 항상 그런 저한테 무게감을 주는 사건들이 주변에 항상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라 해야 되지? 이게 말로 참 설명이 힘드네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자꾸 그런 상황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 나도 그렇거든 나도 나도 의도치 않게 이태원 참사 관련된 분을 알게 됐고 그분이 15일을 버티시고 돌아가셨거든 지난주에 이 주일 날 이 주일 날 돌아가셨지 지지나 주일 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게 자꾸 다가오는 거 같아 너한테도 아마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가올 거야 내가 보기에 너는 당연히 소명은 받았어? 소명은 아직 네 못 받았어? 네 주실 거야 소명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지 네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이? 저 아직 그렇게 깊이 탐구하고 그렇진 않고 자꾸 들어오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근데 어린이만큼 깊게 탐구하고 그런 시간은 사실 없었거든 그래도 누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대충이라도 안 외워도 돼 대충이라도 딱히 없네 내가 알려줄게 나는 열다섯 살 때 소명을 받았어 그때 잠깐 30분 동안에 기억이 없어 수련에 가서 그리고 끼워놔 가지고 바로 내 마음 속에 뭔가 가득 찬 느낌이 있는데 그때 그게 보통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게 사라지면 그건 소명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침에도 그게 기억이 나고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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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다섯 살 때 그냥 막 확연히 뜬금없이 준비해라 준비해라 뭘 준비해 준비하는 건 뭘 준비할지 모르고 그냥 준비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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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 나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학원도 다녀본 적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한 번도 끊임없이 안 한 적이 없었고 근데 준비하라 계속 준비하라 계속 준비하라는 말만 그 뒤로 응답 아무런 게 없어 그리고 근데 너처럼 계속 다가와 어떤 사건들이 자꾸 다가오는 거야 그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부딪히지 않고 그냥 수고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 있더라고 가는데 거기 때 30, 30살 딱 15년 뒤에 30살 때 굉장히 강하게 왔어 소명이 죽을 뻔했거든 내가 아 이게 지금도 두려워 그 상황이 소명을 받는 그 상황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굉장한 두려움 상상도 못할 두려움이거든 그때 뜬금없이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가 들어오면서 다음날 그날 하루만에 딱 소명이 느껴지더라고 다른 아침에 일어났었는데도 그게 끊이지가 않아 그래서 15년 동안 죽을 각오로 그 소명을 향해 달려왔어 그리고 나서 어 오늘 아버님이 그 암 수술 끝나고 나시고 그 아버님이 장기 다 드러냈거든 그래서 아버님은 옆으로 소변을 보죠 근데 아버님이 뭐 얼마 살겠냐 예수님 돌아가신다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이스라엘 갔어 갔는데 나는 그때 15년 동안 주신 소명을 향해 달려가다가 심장이 망가지고 고황장애가 오고 마스크도 잘 못 쓸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냥 계속 소명을 감량했었어 그게 이제 아프리카 도와주는 얘기지 가끔씩은 우리 내가 학원 초창기 때는 생활비가 없었거든 근데 빚내서 도와줬어 대출받아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한 15년 지나니까 지치지만 싫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때 나는 갈릴리 호수를 짐도 기억해 안개길 아침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때 소명을 내려놓으려고 갔었어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겠다고 15년 동안 했으면 됐지 않냐 많이 했다 이제 나도 마지막은 내 살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다 그때 하나님 대답이 바로 들어오더라고 뭐라 했겠냐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응답을 주신거야 답변이 뭐 했겠냐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노 한마디 안된다 그러면서 괘씸했는지 소명을 또 주셨어 두번째 소명을 그러면서 또 그날 하루 아침에서 저녁에 밤이 넘어가기 전까지 막 커지는거야 교회에게 막 생기는거야 그러면서 두번째 소명을 두번째 소명을 받고 지금 달려가는 길이지 그러니깐 아마 너에게 자꾸 어떤 일이 다가오잖아 다가오면 그게 어쩌면 그 길로 연습을 시킬 수 있어 준비하라는 거지 나는 결국은 30년동안 준비한거야 그러면서 달려갔고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보통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걸 할 수 있다 라는 바울의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 말의 바로 앞 구절이 뭐냐면은 내가 바울이 순교한 곳도 가봤거든 나는 바로 앞 구절이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환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는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나는 부유해도 나는 절제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견뎌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비결 그게 일종의 준비지 비결을 배워놓고 그 다음에 비결을 배운 뒤에 이제 너한테 뭔가를 주시잖아 그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네 그때 내가 30살 때부터 난 진짜 자신이 다 되더라고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지금의 성경구절은 바뀌었지 내가 가야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 내 목숨조차 소중히 이기지 않냄 이제는 나 목숨은 소중하지 않아 난 내가 너랑 상담을 하면서 죽잖아 그럼 그것도 일종의 그냥 뭐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야 이제 너는 뭘 준비해야 돼 첫 번째 너에게 능력 주신인 자 안에서 너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진짜 다 되더라고 기도한대로 다 되더라고 소명이 죽어지니까 그 받기 전까지 뭘 해야 돼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 지금부터 너는 비결을 배워 근데 그게 음 되게 어려워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너가 절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워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보기에 너는 어차피 해야 될 길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경제학과를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야 될 길이 있어 그게 딱 주어지는 시점이 있거든 그때까지 남들처럼 그냥 살지 말고 비결을 배워 비결이 뭔지는 어 딱히 말 안 해줘도 그건 너가 몰라도 알 수 있어 왜냐면은 자꾸 다가올 거야 뭐 자꾸 하나씩 하나씩 너에게 뭔가 다가올 때 그걸 버리지 말고 수용하면서 헤쳐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 순간 준비됐다 싶으면은 딱 하실 때 그때는 목숨 걸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으로 아 내가 목숨 같은 거 중요하지 않구나 근데 그게 꼭 뭐 어디에 뭐 아프리카 성류사가 되라 나는 뭐 그런 설명을 비싸게 받았지만 그게 아니고 주위에 정말 많은 힘든 사람들이 많고 주위에 정말 많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건 뭔지 알겠지 네 너무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야 네 그 해야 할 일을 어 내가 봤어 너한테서 근데 그게 오히려 아니한테 좀 있더라고 동생한테 조금 더 내가 그걸 느꼈거든 그러니까 너는 좀 그 그 가치관이 혼란된 세상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는 그런 인물이 돼 네 너한테 그렇게 능력을 주셨고 너에게 그 좋은 성적을 주셨고 그런 그런데 그걸 단지 너를 너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런 거는 내가 말 안 해도 너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 그 나는 그 딱 세 개 첫 번째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다 견딜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우고 네 그리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은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할 때까지 네 그 비결을 배워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해버리고 마지막에 목숨조차 별로 소중하지 않은 그러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면은 모르겠다 신이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겠냐 네 그런 삶을 살도록 하면 되고 이미 아버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도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가늘을 보니 가슴이 벅차네 벅차고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에 나가는 과정에서의 그 도와주심과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자체가 벅찬 것 같아요 잘하자 네